자연주의 화장품 로제가 선사하는 천연 탄력 에센스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 씨는 천연 피부 성분으로 건강과 젊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세라마이드 성분에 비타민을 함유해 피부에 영양과 보습을 공급해주며 피부 노화에 따른 주름과 건성 피부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링클 에센스와 탄력 크림, 아이크림과 보습 크림, 이 모든 것을 한 캡슐에 담았습니다. 링클 에센스